이게 뭐... 저 간다고요? 그걸로? 안 돼... 에잉 어...디 뭐라고? 많이 내놔요 원하시는 거죠? 선생님 혹시 하시면서 어떤 손동작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 할까요? 박수 한 번 좀 저 여기 베개 자국 없어요? 아침에 엄청 많았는데? 엄청 가까이 오시네요 고구멍을 찍으시는 거 아니겠죠? 하하하하 끝났어요? 으음 네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김동녀 걸 얼마나 많이 받는지 자꾸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가 하하하하 고구멍을 찍으라고 그 당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